무슨 향수 써? 데오트란드예요. 보통 이런 걸 이렇게 사용하면 여기 찝찝한 그런 게 있잖아요. 찝찝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터 미미입니다. 저는 에디터 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냄새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바디로션이나 향수나 바디 전용 미스트 있잖아요. 진짜 안 썩은 제품이 없을 정도예요. 이제 점점 더 더워지고 있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 그래서 제가 여름이 진짜 싫은 이유가 제 찝찌 때문입니다.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지금은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착각인가? 여러분의 국민을 해결해 줄 이번 공동 결심이에요. 어? 우와. 어? 니베야, 니베야. 어, 니베야. 어머, 어머. 그러면 정말 꼼꼼하게 테스트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얼마나 이게 좋은지. 좋은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운동을 하러 나갈 건데 그냥 동네 한 바퀴. 기분 좋은 띠고 할 예정입니다. 바디로션 같은 거 바르기 전에 어제 받았던 이 데오드란트를 뿌려볼 생각입니다. 어제 잠깐 맡아보니까 향이 진짜 좋더라고요. 향기가 48시간이 지속이 되거든요? 향수보다 좋네. 이거 봐, 지금 향기 너무 좋아. 밖에서 운동을 하면 당장 씻을 수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집에 다시 오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산뜻할 수 있는 이 데오드란트를 뿌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력이 좋네요. 풀린다는 게 느껴져서. 입자가 되게 미세한데 되게 분사력이 좋아서 한 번만 다 분사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 맞아요. 뿌릴 때 그 시원한 느낌이 엄청 들더라고. 오, 이렇게 딱 뿌리자마자 되게 핏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간편한 게 그냥 뿌리면 끝이야. 프루틴 시트러스 계열의 향입니다. 향이 진짜 좋아요. 은은한 꽃향이 내가 하와이에 가보진 않고 은은한 꽃향이라서 되게 자주 뿌리고 싶은 거부감이 없는 그런 향이에요. 보통 이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톡 쏘고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이 제품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집에 나오기 전에 지금도 지금 살짝 좀 뿌린 거거든요. 그 데오드란트의 그 특유의 향이 없어요. 은은한 향 때문에 이게 데오드란트인지 향수인지 진짜 헷갈려요. 그러니까 데오드란트를 뿌리면 어, 얘 데오드란트 뿌렸네?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진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 향 좋다. 향수 뿌렸나? 응. 무슨 향수 써? 약간 데오드란트야? 이런 느낌이 있어. 네, 저는 나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옷도 이렇게 다 갈아입었는데 그 데오드란트가 스프레이 타입이어서 그런지 간여감도 없고 진짜 은은하게 향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데오드란트를 뿌리고 나왔잖아요. 원래였으면 이 정도 됐으면 되게 덥고 찝찝하고 그래야 되는데 엄청 산뜻하고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 어, 되게 좋아요. 저는 지금 친구를 만나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친구가 저한테 향수 바꿨냐고 어디 거 뿌리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업했죠. 데오드란트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엄청 놀라더라고요. 운동 때문에 땀 때문에 찝찝하신 분들도 사용하면 좋겠지만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데오드란트와는 다른 그런 사용감과 향기 덕분에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완전 만족? 어, 완전 만족. 완전 만족. 향수 대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향이 너무 좋아서 일단 좋았고요. 나의 문제였던 채취를 커버해줄 수 있는 저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 보통은 향수를 쓰면 나의 채취는 채취대로 나고 향수 냄새는 향수냄새대로 나니까 되게 이상한 그런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데오드란트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두 명의 에디터와 함께 니베아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아주 완벽한 검증을 해봤는데요. 네, 저도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고 이제 계절이 점점 더워지잖아요. 너무너무 더워. 리프레쉬를 원한다면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오, 리프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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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뷰티로그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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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봐야 돼? 안녕. 안녕.